도와줘서 고마워, 한스. 메이슨 기억하지? 그럼 시작해도 되는 거야. 카심미 아파트에 있긴 한데 경비가 정말 상하네. 현장에서 경찰 빼줄 수 있는 거야, 15분 정도. 병력은 충분한 거야? 어, 충분해. 함께하게 돼서 기쁘군, 한스. 가자. 우즈가 몸이 근질근질할 거야. 실망시킬 수는 없지. 시작하지, 우즈. 다시 미키 나린다고. 메이슨, 트렁크 안에 장난감이 있어. 이 새끼는 안전한 줄 알겠지. 지가 저지른 걸 생각하면 안전 타령은 무슨. 이 개새끼, 꼭 생포해야 되나, 애들라? 카심미 아파트 정보가 있어. 나머지는 마음댓 반갑게 돼. 전방에 아파트. 한스가 15분 남았으면 신속하게 관심을 잡는다. 가자. 고축한다. 메이슨, 쓸어버려. 여기 올라갔어. 여기 올라갔어. 아멘 도망간다 이 자식이 엄청 빠르네 빨리! 도망 못 간다, 가시아. 저길 일단 진정하고... 메이사, 네 차례.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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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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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돈만 관리해. 아라시가 어디 있는지 몰라.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. 너네 법 있잖아. 규칙도 있잖아! 인질 잡았잖아. 규칙이 바뀌었지. 잠깐만! 터키에 있어! 트라브전 비행장에서 누굴 만난다. 그래서 내일 밤에... 진짜야! 진짜 난 몰라! 아무 맨 스스로만 똥신한단 말이야! 이러지마! 좋아, 이 새끼 날라. 다시 입렬게 될 거야.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만 하라 그래. 어선. 너에게 선물을 대고 가세. 터키, 트라브전 비행장에서. 히어로? 다해. 사이완! 너 이렇게 희망했지? 아... 마라시, 바로 앞에 비행장이야. 이 개새끼 찾아보자고. 제일 우선 순위는 아라씨 신원을 확인합니다 에이선 확인해 안 시어냈는지 보여 너놈이 아니야 아니야 저기 온다 왼쪽이야 아라씨가 탔을지 모르겠다 아라씨가 탔을지 모르겠다 얼굴이 아직 안 보여 나이 보다 제법 해야지 아니, 시발 저렇게 탔 놈들을 다 죽였어 아라씨가 분명해 도망간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도망가고 있습니다. 도움말고, 도움말고! 도망가! 벽 벽 벽 벽 벽 벽 벽! 지적의 인질들을 풀어줬어야지! 인질이 뭐?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는군!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! 이번엔 먹을 수 없을거든! 누구 말이야? 에르세우스! 개소리, 그 자식이 죽었어! 죽어?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군! 서방은 쟤더미가 될 것 같아! 허드슨에게 알려줘야 돼! 비행장에서 부상자 수습하고 랭글리로 간다! 베르세우스가 누군데? 베르세우스가 누군데? 베르세우스! 베르세우스! 베르세우스!